안녕하세요 성경의 전장민 입니다. 제가 지금 송정축도 공원 앞에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같은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좀 한번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자전거 하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자전거 타고 하이킹 sy Iseng 전기 helps 수없고 하이는 어떤 활동을 아니면 그geme응 아이들이 그런节 인지 저렇게sequently failure 그래서 몇 가지 소스 배 zie는 것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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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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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